자 오늘은 자전거 타고 출근이 아니라 자전거 타고 민균에 가서 민규차 타고 출근 차가 숙소에 있어갖고 6시 반에 일어났네 가볼까 시동 걸려면 배터리 끼고 여기 있거든 여기 똑딱이 올려야 돼 띵 올리고 요거 요버트 밑에 길게 누르면 켜져 그럼 끝 이제 가야 돼 가다가 택배 붙이고 가야 돼 어제 택배 요청 안 샀거든 가야지 이제 편의점 택배 아우 시원하네 아 뭐야 왜 안도망가 택배 붙이고 민균의 집으로 가야지 자전거는 민균의 집에 며칠 내리도 돼요 좀 타라고 하고 나중에도 가지러 가야지 요즘 자전거 탈 시간이 없어 민규 집에서 8시에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슬슬 가야지 여기 내가 자주 맡기는 세차장인데 너무 깨끗하게 잘 하셔 여기 이게 뭐야 카로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게 된대 민균도 전기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내꺼 좀 타보라고 시승 시승 그냥 타는 거랑 시승이랑 다르잖아요 아 눈에 벌레 들어갔어 아 이래서 곡을 쓰라고 하셨구나 저번에 이때번에 어떤 분이 자전거 탈 때 곡을 쓰라고 안경 쓰라고 했는데 아 가야지 됐다 벌써 다 왔는데 큰일났네 생각보다 금방이네 시간도 많은데 사진이나 찍어야겠다 큰일이다 다 와가는데 민규가 연락을 안받아 연락 올 때까지 좀 소송거려 소송거려야지 여기 포켓 포켓샐러드 괜찮아 우리 선수들 커피 단체 커피 살 때 요즘에 로우냅 어? 소코가 힘든데 뭐야? 말이 안되는데? 영업 종료 우와 소코가 영업 종료됐어요 저기 자주 갔었는데 광화문이라는 평양냉명집 바로 앞에 와 문 열었어? 몇 신데 열어? 여기 로우냅 커피 되게 빨리 여네 그리고 민규가 연락을 안 울산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케이크집 오사카멘치 옆에 더 그레이시라고 여기 케이크 너무 많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동네 한번 탐방 해볼까? 이제 모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 있긴 있는데 뭐 한 다섯 개씩? 다섯 여섯 개씩 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저번에 17일날 어떤 분이 주문하셨는데 모르고 오늘 보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할 게 없네 아 그리고 이번에 승부차격이 났을 때 현우한테 한 말 그냥 뭐 별거 없었어요 나였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한번 해봐 아니면 그냥 너가 느낌 오는대로 하고 무조건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? 어? 민규한테 연락 왔다 차도 태워주고 커피도 사주네 형 사는 거 아니에요?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? 운동 끝 운동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원상이랑 원상이 심심하니깐 내가 너 차 타고 갈게 넓지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기야? 아냐 아냐 이발입니다 차가 이게 훨씬 편해요 더워 더워 여기가 더 편한 거 같아? 훨씬 편해요 차 수리만 꼈다고? 여기 맡겨야 돼요 뭐가 떠가지고 계속 무시하고 타다가 이제 노암물 들어거든요 오늘 날씨는? 아 힘들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아 다행이 많이 드시더라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아직 우리에서 더 적응이 안 되거든요 너? 아 기아가 그거요? 네 갑시다 621 안지? 좋습니다 뭘 이걸 치고 가? 길으려고요 울산 사람이? 지금 울산 사람이 많이 오셔서 돌아다니기를 안 하거든요 몇 년 차지 울산? 3년 차 아 그렇지 형 몇 년이었어요? 울산 8년 차 아 힘들어 오늘 좀 힘드네 훨씬 편해 아 진짜 기인은 또 문신 입고 왔네 아 금요일 저녁이라 아니 점심이라 사람이 많겠네 아이고 대기 있어? 조문이다 키 왜 이렇게 커? 얼굴이 안 보이는데? 아 일찍 있어서 기다렸는데 다섯 명 자리 때문에 여기 유괴물의 별관 반응 반응 아니야 이 한도 아 한도? 어 한도? 저를 짚고 계신데 저희 같이 가서 너를 원해 뭘 저를 원해 이걸 원하진 않아 그치? 이거 아니면 이걸 원해 모든 분들이 아니면 너 친구야? 6일로 주세요 네 그럼 기다려주세요 우산 페이 안 돼? 우산 페이 앞에 마시겠어요 아 그걸로 해주세요 우산 페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가자 가자 하고 나서 가자 기아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우산 페이가 저기 앞에서밖에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네 커피 내가 사줄라 했더니 맛있는 커피 저기 맛있는 커피 숙소에 있어 숙소에 숙소에 있어 응 전복물 맛있네 여기 6일도 6일인데 전복이 맛있네 전복물에 이제 깔끔하네 맛 진짜 맛네 자 오늘 커피 차 왔지 이거 하려고 온 거야 집에 가야 되는데 너 왜 먹어 살 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뭐 시켰어? 나 이 국물 맛있대 국물?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아이스 아메리카노? 네 얼박스 한 잔이야 얼박스 한 잔이야 너 그거 좋아해? 얼박스가 뭐지? 에너지 드리고 얼박스가 뭐지? 얼박스가 뭐지? 얼박스가 사이다 흑당맛게 하나만요 네 잠시만요 네 이거 용호랑 승현이가 사준 거야? 어? 용호랑 승현이가 쏩니다 승현이 안 본 지 6개월 됐네 멀리서 언제든지 울산 HD를 응원합니다 이거 사진 한 번 찍어야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얼박스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서부에 왔지 내가 좋아하는 3명의 파니니카드는 이렇게 딱 한 번 앞에 야 너 뭐 땀이야? 너 왜? 아니 뭐예요 잘해 잘해 야 얘 왜 갑자기 왜 이래 잘한다니까 뭐야 잘해 잘해 점수 야 막 얘 잠깐 잘 봐야 돼 어 야 얘 잘한다 이 친구 땀봐 땀봐 섭게임 케이크 얘 봐봐 그냥 섭게임 이 형 조심해 오케이 섭게임 이거 이거 아이스텍 하면 그거 했잖아 오케이 섭게임 시작 이 형 네 땀 이대 잘한다 어 아이스 이십 와 너무 이십 잘한다 네... 4 3 아 야! 야 너무 껍거다 자... 예 know! 6 4 아 5 4 6 4 6 4 아까와 카메라 불러 브이아라 6 4 넷 넷 넷 넷 안 났어. 내 대 안 났어. 내 대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요. 74 74 이렇게 깨끗한 게 이게 통산한 사람이야. 95 96 97 혜연아 어디 갔다? 약속으로. 왜 약속으로 아파? 어? 오! 오! 어! 17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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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친구 잘하네. 여기 할 수 있어. 가슴 트래핑 잘하네. 언제 줬어? 야, 여기서 구단에서 어. 이 이불을 다 맞춰주셨어 하나씩. 좋다, 그렇지? 이거 또 파는 건가? 물 아니야, 그거 파는거 아니야. 아니래? 와, 괜찮다. 내 방 안 가봤는데, 내 방에도 있대요. 베리나이스 유튜브를 보고 이불들이 제각가게로 맞춰주셨대. 우와. 이거 멋있다! 나 이거 집에 가져가도 되나? 베리나이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